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어.. 미.. 미요야 어? 봄.. 봄.. 봄수..잖아 안녕 봄수야 오..아..아뇨..오..오..오...오..오늘도..오늘도..여전히 예쁘네 아! 어..오..아닙..아니야아 봄수 너도 오늘 기저귀가 참 멋지네 아..헤헤헤..고마워 우리 빨리 저기 무역효실 가자 응 알았어 가자 가자 여우야, 좋은 하루 보내. 어, 너도? 예, 김밥수. 예. 예. 너 담배 좋아하냐? 너, 나. 어. 아이, 좋아긴 무슨. 에이, 아닌데. 내가 볼 땐 이거 빼봐. 무조건 좋아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내가, 내가 도와줄까? 도와줄까? 아, 물 도와줘. 아니라니까. 야, 인마. 나 못 믿어. 도와줄게, 인마. 도와줘 마라, 도와줘. 아니야, 물 도와줘.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야, 야, 담배워, 담배워. 하지마, 하지마. 왜 그래? 김밥수가 너 좋아한댄다. 아니, 아니. 아니야, 미효야. 아니야. 나는, 나는. 싸움 못하는 애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야, 범수야. 찾았다. 어떡하냐, 미안해서. 하아. 하아. 역시, 미효는. 나같은 것보다. 싸움 잘하는. 늑대같은 애들을 더 좋아하는구나. 하아. 나는 사실. 공수가 좋은데. 아휴. 아, 얘들아. 좋은 아침이야, 얘들. 다들. 반갑다, 야. 다들 잘 지냈네? 응, 네. 아, 그래. 자, 뭐 출석은 뭐. 뭐 다 왔을 거라 생각하고 뭐. 하여튼 뭐. 오늘도 뭐. 열심히 하고. 수업도 열심히 하고 뭐. 아, 그리고 얘들아. 야, 내일. 밸런타인인 거 알고 있지? 네. 네. 밸런타인이야. 여자한테, 남자한테 초콜릿 주고 그러는데. 선생님한테. 앉아도 돼요, 또 그렇게 또. 하하하하. 아이, 또. 아이, 나 선생님도 좋아한다고. 또 그렇게 초콜릿 주지 말고. 알겠지, 얘들아? 네. 그래. 안 드릴게요. 어, 어? 아, 그래. 하여튼. 얘들아, 그래. 뭐. 잘 지내고 뭐. 오늘도 뭐. 여, 열심히 하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 오오. 내일 밸런타인 데이였구나. 내일. 어. 봄수를 위해서 초콜릿을 준비하면 되겠다. 흐흑. 흐흑. 야. 야, 봄수야. 어? 어, 어. 야, 인마. 너는 밸런타인 데인데 초콜릿 줄리어 자가 없겠나? 에헤헤헤헤헤. 마. 어. 으음. 흠. 에이, 곰상한 녀석. 으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 자, 다들 고생 많았다. 벌써. 집 가는 시간은 이제야, 얘들아. 하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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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핰. 야, 일단은. 자, 청소당번 일단. 야, 오늘 청소하는 사람 누구야? 저, 저, 야. 아, 그래. 봄수야, 야. 그, 지금 종료하는데 뭐 쓸데없는 말 많이 할 거니까. 야, 지금 쓰레기 지금 버리고 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야 야 늑대야 쟤 늑대야 아 왜요 야 인마 야 너는 하루종일 야 선생님께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넌 농땡이 피우고 선생님을 맨날 이렇게 학생들 괴롭히긴 하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 이 새끼야 너 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 이 자식은 마음에 안드네 이거 야야 너 니호랑 너 자리 바꿔 이 자식은 너 아 싫어 아 왜 그래 갑자기 쌤 아 싫어요 아니야 너 한시도 내가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너 하루종일 내가 계속 너를 쳐다봐야겠어 빨리 바꿔 임마 아 진짜 너무하네 야 나와 아 잠이나 자야겠다 아 진짜 좀 볼만하리네 저쪽 아 됐어 뭐 나도 고생 많았고 아 이거 조심히 집들 가 아 고생했어 아 꺼 고생해 에이 저 빵빵이 담임 아 늙어 늙어가지고 정말 아이고 아 오늘도 퇴근을 했다 아 그런데 오늘 무슨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날이었더라 어 결혼기념일 아 결혼기념일 아닌데 분명 무슨 날인데 기억이 안나네 아 여보 나왔습니다 어 어 어 어 여 여보 왔어 음 음 아 여보 근데 오늘 무슨 날이잖아 내가 기억이 안나서 말이야 오늘 생일인가 아닌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오늘 1년 중에서 가장 달콤한 날이잖아 여보 어 그게 무슨 날이었더라 좋아하는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하는 날 아 발렌타인데이 아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이구나 어 여보 나는 여기서 초콜릿을 준비한 거야 아 그럼 여보를 이래서 이렇게 초콜릿을 이렇게 구워놨지 내가 만들었어 너무 부끄러워 여보 아 그거 생선으로 만든 거야 맛있을 거야 야 정말 고마워 여보 어 근데 그나저나 옆에서 계속 봄수가 한숨을 쉬는 것 같은데 봄수야 무슨 일이 있어 아냐 여보 봄수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러게 무슨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났나 어? 야 봄수야 무슨 일인데 아빠한테 말을 해보렴 아 됐어 뭐 말해서 뭐해 아 말해봐 내가 뭐 이렇게 뭐 해줄 수 있나 보내 보면 되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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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데 어어 내 그 발렌타인데이인데 걔가 초콜릿을 누구한테 줄지 모르겠어 나 그 좋아하는데 어어 니가 그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애가 나도 초콜릿을 안줄 것 같다 이거지 음 아니 봄수야 그게 뭐가 중요해 니가 내일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이긴 하지만 내일 니가 먼저 고백하는게 어때 응 고백 어떻게 어 어 음 일단 그 여자애가 이상형이 뭔데 음 잘 싸우는 남자 어 싸움을 잘하는 남자래 그래 그러면은 내가 아빠가 정답을 줄게 내일 어 학교에 가서 어 네 니네 학교에서 제일 사람 잘하는 애를 이긴 다음에 그 여자애한테 고백하는건 어때 어 어떻게 고백하는데 그래서 어 편지를 쓰는거야 그 여자애한테 러브레터를 어 편지 어어어 그럼 내일 결투장을 쓰고 러브레터를 써서 어 어 주자 편지를 주자 좋았어 이제 바로 들어간다 음 음 여보 내일 봄수가 여자친구가 생길거 같지 않아 왠지 아이 첫 여자친구가 생길거 같네 어 그러게 말이야 봄수도 다 컸어 다 컸어 좋았어 아빠가 말한대로 결투장이랑 미우자한테 뭐 내는 러브레터를 써볼까 에 좋았어 헉 헉 헉 헉 헉 됐어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일찍 와갖고 오늘은 미우한테 꼭 내 마음을 쳤내야겠다 일단 그러기 전에 자꾸 이거 신놈 때 이거 나 괴롭혀서 안되겠어 이거 일단 쥐늑대 자리에 헉 좋았어 별투장을 놓고 옥상으로 따라와라고 전해야지 그리고 헤헤 우리 이쁜 미우짱 자리에는 헤헤헤 사랑을 고백하는 헤헤 편지를 들고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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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그러면 미우짱한테는 내 마음을 전했고 그러면 그러면 맞아 늑대가 이걸 보고 옥상으로 올라올 거니까 옥상에 올라오자마자 뒤통수를 호들이 찹찹찹찹 호들이 찹찹 때려줘야겠다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헤헤헤 헤헤헤 헤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다 헤헤 내가 어젯밤에 하루종일 만들었던 이 초콜릿을 오늘 꼭 봄수한테 주고 고백해야겠다 헤헤헤 헤헤 일단은 자리에 앉고 봄수는 언제 오지? 짝돼서 너무 좋다 어? 이게 뭐야? 어? 내 측상에 편지가 놓여있는데? 이 봐 넌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옥상으로 따라와 싸우자 너를 뭉개주겠어 이 어리석은 닝갱 같으니 헤헤헤 이 편지 내용은 헤헤 봄수가 나한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다니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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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등장 멋있는 준흑대님 등장이다 아 참 그러면 오늘도 학교 일찍 왔으니까 일찍 오는 애들을 괴롭혀 볼까? 헤헤 신난다 신나 헤헤 그러면 자리에 앉아있어야지 어? 뭐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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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마 발렌타인데이여서 누가 나한테 반지를 썼나? 헤헤 뭐지 뭐라 썼는지 봐야겠다 어? 안녕? 나 봄수야 사실 나는 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너를 좋아하고 있었어 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나는 너의 그 촉촉한 입술과 빛나른 눈빛이 너무 마음에 들어 우린 비록 지금 친구 관계지만 이제부터 우리 연인 사이로 발전해가는게 어때? 사랑해 사랑해 어이 봄수 이 녀석이 야 야 옥상에서 봄수랑 누구랑 싸움 났댄다 얘들아 빨리 놀러가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정말... 야 이 세상에서 싸움 구경이 가장 재밌는 법 아니겠냐? 얘들아 옥상으로 가자~! 야 싸워보라!! 야 이 재미없게 뭐하는 거야? 싸워라 싸워~~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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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링니다 우리 집! 옥상이 원래 진영대가 올라와야 되는데 왜 미호가 올라왔지? 어떡하지? 에헿 봉수가 왜 나한테 결투장을 야 뭐하는거야 안싸울거야 어? 야 빨리 싸우란 말이야 야 싸우란 말이야 연자가 됐으면 손빵을 쳐 손빵을 아니 여자들 한 번 불러란 말이야 봉수 취사하니 여자들 불러놓고 야 빨리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어? 오오오 제대로 빨리 쳐 빨리 어허허허허 안싸울거야 어? 미, 미요야 미아래 응 하하 하하 미요야 미여래 미호야 미호야 미아리 어딨어 미호가 없잖아 잠깐만 그러면 미호가 옥상에 올라왔다는 거는 미호가 결두장을 받았다는 소린가 잠깐만 그러면 내 러브레토가 지눅대한테 아한테 그럴 리가 없어 미호야 어딨어 범수가 나를 좋아했었니 부끄부끄끄럽잖아 어딨어 어딨어 어디간거지 어딨어 어딨어 범수야 늑대구나 아니 혹시 미호 봤니 미호는 왜 아니 그냥 늑대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범수야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는 정말 몰랐어 때려버렸던 하지만 범수야 우리는 남자잖아 하지만 나도 처음에는 너가 그냥 친구로만 보였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네가 이성으로 보이더라고 범수야 먼저 용인에서 다가와줘서 고마워 범수야 오늘부터 우리 1일인거지 범수야 범수야 정말 나도 좋아해 범수야 사랑해